콩 콩 안녕하세요 평추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연차를 사용하고 집에서 쉬다가 그래도 점심은 또 근처 맛집가서 먹고 촬영도 하고 할까 싶어서 나 홀로 외식하러 가고 있습니다 흔적 한국의 이스탕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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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.. 색깔은 완성되어다. 작가. 이곳을 못 잡히는 hobbit을 열어본다. 찍는 게 아직도 안 먹기 때문이다. 난 밀 embedded. 모두 아이스였라. 제주, 언니. 또 그 옷도 가게. 너무 좋아해. 이거 뜯었네. 공주, 조용한 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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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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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nsion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